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풀려있는 때로는 순식간에 열쇠를 이렇게 열어버리시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데 기다리게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열려라 참게! 앞에서 소리만 들었거나 눈 부시고 싶어하는 제 힘과 제 운명만 믿고 와서 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안 풀렸나 봐요 풀렸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못 풀었다는 또 고백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풀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이 해결책이 되겠죠? 목사님? 아마 목사들에게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아내하고 이게 뭔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맺혀있을 때 근데 목사는 뭐 세상 없어도 주일에는 꼭 설교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기도나 또 그런데 진짜 고민스러울 때가 그렇게 아내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설교단 했을 때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개 사모님들은 설교자가 딱 잘 보이는 곳에 안 씁니다 보통 보고 계신 설교하는 곳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설교하기 전에 대개 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고 설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풀어주세요 아 그럴 때는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린 것 같아요 네네 그보다 더 잘 되는 방법은 미리 풀어버리면 돼요 역시 설교 끊는 데 풀지 말고 미리 예예 하기 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아 예 근데 아직까지 내공이 안 쌓였을 때 그게 미리 안되더라고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설교단에 서기까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항복하고 저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이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무 감사했던 게 하늘에서 풀려야 너네가 풀린다 이랬으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 주신 복이 그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새삼 감격스럽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내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구하면 그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올바른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이 땅을 풀어내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 존재의 문제라는 게 보면 얽히고 설키고 풀기도 하고 풀지도 못하고 또 못 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기 인생을 살면서 그럴 필요 없다 얽히고 설키고 해봤자 별거 없는데 그때그때 푸는 게 좋다 또 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가치관이랄까 모터를 정하고 살죠 목사님들 말씀 속에서 뭔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는 건 뭐고 풀리는 건 뭔지 목사님들의 설교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숙 목사님 임채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한기시록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일들을 가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마태복음 16장 19들께서 내가 천국열수를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열수를 주셨고 또 그 천국열수를 교황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황은 정권을 가지고 있다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천국열수적으로 닫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소위 교황 무호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잘못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뭘 미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황은 무호하다 또 열쇠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만 베드로 자신은 나는 열쇠 주인이 아니다 나는 반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산상체수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 다해세를 가지고 계신다 베드로도 교황도 열쇠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국도 열쇠가 필요한 거야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은 농명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지 수문장이 있고 통행증 내 증명서 있어 비자 받았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천국문에서 출입을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신학자들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역할을 말하는 거지 열쇠를 가졌던 날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쇠 얘기를 쭉 더듬어 보니까 기원전 4천년경도 열쇠를 썼더라고요 나무로 잠을 통을 만들고 나무로 열쇠를 만들어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철재로 열쇠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잠을 통해 할 수 없어요 카드로 핸드폰으로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열려 닫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나라 그게 열쇠지 무슨 교황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풀고 내가 닫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제의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다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단 한 명도 나고자고 없게 해 주시고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만나 뵙고 찬송 부른 복된 나라 복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맨다 이것을 맨다라는 것은 잠그는 거고요 푼다라는 것은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또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주신 특권인 거죠 이것이 임무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베드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것이 천국의 열쇠 교회에 맡기신 천국 열쇠 결국 오늘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열쇠를 맡은 천지기루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열쇠는요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들입니다 많은 논쟁을 여기서 불러일으켰죠 여기 천국의 열쇠들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교회에서 징계할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권위가 있다 관계의 문제예요 맺고 푸는 것들이 관계의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쇠 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복음 전파죠 구원의 길 구원이 어떻게 열리는가 천국을 향한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권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구해요 하늘의 처분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시작점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냥 팔자려니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려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런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디에서 구해요? 땅에서 구하는 거라고요 땅에서 땅에서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기가 막힌 은혜가 바로 여기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물론 사도들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신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와 두 번째는 매면이에요 땅에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 여기가 아니라 땅이다 땅이 먼저다 땅이 침묵하면 하늘도 침묵해요 오늘 이 땅에 왜 악의 역사가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땅의 침묵 오늘 우리의 침묵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없어서 열쇠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순종하면 그러면 그 일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럼 베드로 가야 될 일은 뭘까요 고기를 잡는 능력을 자기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들은 다 천국 갔어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우리만 남아 있어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는 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은 그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런 믿음이 없다고 그냥 앉아만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맵고 풀므로 하늘에 귀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이 믿음으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땅으로 당겨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종순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패널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이것도 아는 것 같다가 모르는 것 같다가 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저만 복잡한 게 아니었다는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 힘으로 풀지 말고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맨다 푼다가 잠그고 여는 거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쉬워졌는데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에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짧고 굵게 좀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박종순 목사님부터 차례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네 저도 설교 준비하고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네 그것도 좀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도 힘드셨군요 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저희가 위로가 됩니다 네 저만은 힘들지 않았던 네 설명 좀 아셨습니다 맨다 그냥 금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푼다 허락하다 엄격히 말하면 뭐 허락하고 금하는 게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금하라 금하지 마라 이게 개명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본 틀은 주셨고 이미 구약 성도들이 주셨고 신약 성도들이 주셨는데 그 주신 기본 틀을 그걸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쉽게 말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설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초점이 분명해졌어요 아 그렇지 맺고 푸는 관세 이거는 복음에 연관된 거지 이렇게 초점이 아주 분명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 짧고 굵게 설명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푼다 그거는 죄악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한다 근본적으로는 여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고 근데 이제 맨다 이게 또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두 번째 설교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게 매는 거 푸는 거 둘 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하고 이게 위배되고 또 십자가의 복음에 맞서는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고 결정하는 이게 맺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다 두 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초점이 상당히 명확해졌어요 네 이건 유대 라비 문헌에 보면 이 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샴마이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힐렐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샴마이 힐렐 다 그 당시에 바리세파 중에 중요한 학파들이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금하고 메고 한쪽에서는 해도 된다 풀고 이것이 그 당시 유대 라비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 이야기가 서기관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라비 문헌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맺고 풀고 뭐 이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풀지 않고 오히려 맺으면서 천국에 오는 길을 방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천국 열쇠 주인 이 서기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로 교회로 그것을 바꾸시는 라비 문헌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풀리도록 천국에 들어오는데 더 이상 잠깐 매줌으로 천국 문을 막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천국 열쇠고 맺고 푸는 일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맨다 푼다 그리고 열고 잠근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시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작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천국문 예수님을 닮은 그 선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고 닫는 이 문직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은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풀고야 말겠다 풀고야 말겠다 질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풀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지금 왜 또 심각해졌냐면 그러니까 맺고 푸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지금 베드로 욕할 그런 처지도 없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한테 왜 그 열쇠를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저희보다 완벽한 키맨을 두시던지 그런 완벽한 대리인을 두시던지 그러셨으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임채영, 곽종순 의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기 22장 보면은 다위도왕국의 국고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셈나다는 사람한테 열쇠를 줬어요 지만두를 열고 지만두를 닫고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횡령을 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치고 엘리아비마라는 사람한테 국고 열쇠를 다시 맡깁니다 저는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열쇠를 맡았다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베드로한테 천국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는데 조금 다음에 사탄한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시거든요 열쇠를 맡았다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갈부리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물량적 열쇠 눈으로 볼 수 있는 열쇠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괄적이고 보금 접근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열쇠를 풀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항상 저의 고민이에요 지금 목사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센 고생을 하실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좀 나보다 더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면 좋지 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항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땅에 있지만 땅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지만 근데 역시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 외에는 그리고 또 주위 찾아봐도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심지어 마태보금에요 16장 18장에 두 번이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참 뭐 그냥 이 보금서 저보금서도 아니고 한 보금서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냥 강조인지 아니면은 다른 까닭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두 말씀 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지 제가 오늘 질문에 내용이 많은데 하나 더 2단 사이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복사님 제가 먼저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2단 사이비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다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람을 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네 그건 누구나 다 그거는 다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이렇게 후려서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전 아까 박종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게시록 말씀 이제 언급하시면서 메코프는 열쇠에는 근본적으로 예수 크리스도 그분만 가지고 있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장 18장 두 번이 나오는데 18장에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에서 특정 집단의 권력으로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 크리스도 그분에게 절대 순종 절대 순묘하는 크리스도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크리스도에게 위임받아서 또 성령으로 우리는 크리스도 그분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는 거니까 이런 전제 위에서만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도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긴 하네요 다르세요? 국사님이 또 도와드립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축복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 시작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복음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이 교회에 권위를 주세요 이 교회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면 풀리게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18장 시작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싸움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싸움의 주제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리와봐 아서라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쭉 18장에서 나열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또 너희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든 매고 풀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신 구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느냐 저는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이 breakthrough라고 돌파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돌파하다 돌파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져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이 탭 안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탭 안에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찢어내고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돌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인 거예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찌르고 찢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라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막을 쿡쿡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얇은 막의 내구성이 다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찢어내고 돌파 기도의 응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저는 이 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기도에는 반드시 불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그 불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파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신다 뭐 목회에서도 그런 관중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기도로 응답을 이뤄낸 그런 사건들 너무나 많겠죠 일단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열쇠가 아닌 걸로 자꾸만 열어요 아무거나 자물통에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른 열쇠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열쇠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열쇠의 효력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열 수 있는 열쇠거든요 모든 걸 열어가는 열쇠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기도의 시작이지만 저는 제가 목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분명히 경험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든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저에게 일어나요 내가 잘못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이거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변해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폭넓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바른 열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성경 공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열쇠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긴 처음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반복했느냐 중요하니까 성경은 반복이에요 한마디면 끝날 얘기인데 성경도 계속 부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고 십개 명도 잘 살아 하면 끝나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반복이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주신 열쇠로도 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는 건 아니다 열쇠를 주시고 열리도록 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소반보다는 많이 궁금증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궁금증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 저희 올포원의 핵심 열쇠죠 이렇게 함께 외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목사님 저희가요 아까 열쇠역이 왜 이렇게 오래 해야되냐 하는데 한 개가 더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매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현신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적용을 잘 할 것 같은데 그걸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천국 열쇠가 혹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 천국 열쇠 사라질까봐 또 조바심이 납니다 확실한 예를 들어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태용 목사님, 박중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맨다 푼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뭘 매요 이게 이건 안된다 이건 뭐다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길이 막혔다 유대인들만일까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 외의 것들로 우리를 점점 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이 매여 있어요 이 세상에 문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요 묶어서 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뭔가 잘 풀려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이걸 누가 풀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내가 풀고 뭐 그랬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오늘 우리에게 메인 게 뭔지 몰라도 그 메인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의 중독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을 매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이 메인 것을 풀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풀려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감을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나갈 안 주셨다 하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매는 거거든요 또 인간관과의 상한 감정 미운 감정 또 내가 받은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한 평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고 나완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것과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돈에 미치면 평화가 없어요 이 돈하고 적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고무풍선처럼 터뜨리기 시작하면 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맹다 푼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풀고 살아라 매우고 살아봐야 네가 손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지영은 이재일 목사님께 또 한 번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지혜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런 철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저에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위의 것을 아래로 하늘의 것을 땅으로 이렇게 내리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철저한 육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경작해서 먹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작 시스템은 애굽의 수로의 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수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수로를 빌드업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물을 대고 물을 끊고 내 능력으로 경작해 먹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경작의 원리 즉 이 땅을 풀어내고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만 이 땅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보는 공통의 하늘만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시고 오민우씨의 하늘이 따로 있고 정지민씨의 하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비가 내려야만 응답이 내려져야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풀어져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거하고 맺고 푸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뜻 그러면 하늘아버지의 뜻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면 66권 성경이 있죠 그리고 66권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얘기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유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옛날 분들 무슨 상이 있다 그런데 열쇠 가지고 있다 그건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칼 가지고 있다 그건 무조건 바울이에요 성령의 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그 열쇠가 그건 상징이죠 아까 우리 박정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 그거는 이제 어떤 상징이고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열쇠가 직접적으로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의 것이 말씀이 되려면 필요한 게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거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한다 이거는 신앙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또는 말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온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작동 그게 바로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포원에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 100% 또 사람 100%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들 또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관계성을 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천국값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내가 많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제가 이 말씀 중에 너무 아까 리딩하면서도 참 너무 질문이 세요 그랬는데 목사님들께서 천국갈 준비 끝나셨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으셨다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너무 센 걸 주셨어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천국 가는 거는 제 개인의 행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니까 기본적인 점에서는 천국 갈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준비가 됐다고 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아멘 그리고 이제 뭐 혼날 거는 혼나야죠 어떡하겠어요 혼날 거 혼나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너 이런 점 내가 혼내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리고 안아 주실 테니까 아멘 아멘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뭐가 또 부족하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 땀 눈물 그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좀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많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관제와 같이 한 앞에 들여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멘 네 저는 이제 목회 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봄 초여름에 아마 그 초입에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목양이나 말씀이나 아니면 선교적 삶 이 성도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이 아직은 제게는 풀지 못한 숙제 영역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오실 거면 좀 웬만하면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담을 때도 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입술로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 찰나에 주님이 오시면 저는 되게 민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몰입하고 내 털끝 하나까지도 집중하는 그때 오시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쁨 받지 않을까 너무 공감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바로 살고 바로 죽게 해 주십시오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는 것도 바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꼭 뵙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는데 부르시는 건 개인차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천천히 갈지는 하나님을 정하시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갈 때 떳떳하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나 살고 싶어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배우로 갑니다 화들짝 웃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기도를 하곤 하죠 네 아직 이 땅에 우리가 매어서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을 좀 풀면서 주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림의 열쇠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는 풀림의 희망을 안고 외쳐보도록 하죠 이 땅의 문제가 다 풀리는 천국 열쇠 순종의 관점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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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